네, 안녕하세요. 랭글리시 시간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이현정이고요. 뉴욕에는 이정빈 선생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랭글리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좋아요, 구독 먼저 해주시고 같이 우리 랭글리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스포츠 뉴스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뉴욕에서 스포츠는 어떤 소식일까요? 스포츠는 주로 이제 뭐 내셔널 팀들 주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이제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베이스볼, 그죠? 야구 시즌이고 그리고 가을부터 이제 가을이 끝나기 전에는 풋볼과 아메리칸 풋볼과 농구, 그죠? 농구 시즌이니까, 후학볼과 농구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이제 프로팀 또는 college팀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주에는 무슨 팀이 있는가 이 정도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박사님은 그거 아세요? 한국의 야구, 게임, 두산팀이 뭐예요? 두산의 팀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베어,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그 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잘, 그런 걸 알아도 되겠네요. 예, 예.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스, 그죠? 네. 샘송의 라이온스, 샘송의 라이온스, 그 다음에 기아의 키아, 키아의 트레이걸스,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일단 뉴스 시작하기 전에 그 풋볼팀과 농구팀이 어떻게 있는지 곧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풋볼팀 여기 보면은 아, 이렇게 많아요? 너무나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네, 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리조나, 첫 번째가 그죠? 에리조나 카디널스, 그 다음에는 애틀레나 팔컨스, 볼티몬 레이븐스, 바팔로 빌즈, 캐롤라이나 펜서스, 치카고 베어스, 시시네리 벵걸스, 크래블랑 브라운스, 델러스 카우보이스, 덴버 브랑커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그린베이 펭커스, 패커스, 퀘스톤, 텍선스, 인디애나 팔리스 칼츠, 드랙슨빌, 제이구어스, 캔서스 시티, 칩스, 마이애미 돌핀스, 미네소라 바이킹스, 뉴 잉글랜드 패트리옷, 뉴 오리언트 세인트, 뉴욕 자이언트, 뉴욕 제트, 오클랜드 레이더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샌디에고 트라이저스, 샌프란시스코 49ers, 시에르 시호크스, 세인 루이스 램스 렛츠킨스, 템파베이 부커니어스, 테너시 타이탄스, 워싱턴 풋볼, 이렇게 카페들이 있어요. 아니면 풋볼 팀들이 있어요. 내셔널 풋볼리그에 소속된, 내셔널 풋볼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풋볼 팀들인데, 이 정도 이름만 알아두면, 이제 포션은 그래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저것이 팀의 이름인지, 무슨 동사인지 명사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워낙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팀도 많네요. 네, 네, 네. 그 다음은, 네이셔널, NBA, NBA라 그러죠? 네이셔널 베스킷풀 어셔쇼에이션, 그죠? 이것은, 네이셔널 베스킷풀 어셔쇼에이션, 30개의, 30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아틀레나, 아틀레나 호크스, 그죠? 보스턴 셀틱스, 블루클린 네트, 샬롯 호닛, 그 다음은, 시카고 불즈, 그 다음은, 클레블란드, Cavaliers, 그 다음은, 델러스, Mavericks, 그 다음은, 덴버, 너깃,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는, 피스톤스, 그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얼스, 휴스턴, 라켓, 그 다음은, 인디애나, 페이섬스, 그 다음은, L.A. 크리퍼스, L.A. 레이클스, 그 다음은, 맴피스, 그레즐리스, 그레즐리스, 마이애미, 힛, 그 다음은, 밀워키, 벅스, 그 다음은, 미네소다, 그 다음은, 티버올스, 그 다음은, 뉴 올리언스, 뉴 올리언스는, 펠리칸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뉴욕닉스, 뉴욕닉스, 그 다음은, 오클라호머시티는, Thunder, 그 다음은, 올랜드 매직, 필라델피아 76, 그 다음은, 피닉스 선즈, 그 다음은, 여기는, 포틀랜드, 폴랜드, 트레일브레이저, 세크레멘토 킹스, 샌 앤토리오는, 스포스, 그 다음은, 토론토 레터스, 그 다음은, 유타는, 드레즈, 그 다음에는, 워싱턴은, 위저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읽어드려, 이렇게 들으면 봐도, 유사지 명장지, 그 팀 명칭,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 수 있으면, 그걸 알 수 있으면, 이제 스포츠, 그 중계를 잘 들을 수가 있고요, 뉴스를, 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일단, 한번, 팀들 이름을 좀 마음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FAN 스포츠 데스크, here's Bob Heusler. Well, Jeff, no surprise coming out of Giants practice, it is official now, Daniel Jones, watch from the sideline today, he is out when the Giants play the Eagles on Monday night, he has a high ankle sprain, and Pat Shermer says, they'll wait and see how Jones responds to treatment. He didn't practice this week, this week, and we'll just have to see when we come back to practice, you know, next Wednesday, how much he can do, and then we'll take it from there. I'm no judge as to how far he should be, but he's making progress. And until he does return, it's Eli Manning's show again, Giants tight end Evan Engram had expressed optimism, he would be ready to play on Monday, and on Monday, that's not happening, he'll miss another game, because of the foot injury. Giants-Eagles on Monday, and it'll be the Jets and Dolphins tomorrow, and Jets running back, Le'Veon Bell, this tough season continues, he's been ruled out this week, he's ill. Knicks assistant, Mike Miller, takes over on an interim basis, as the head coach of the Knicks, he replaces the fire David Fisdale tonight, but the Knicks try to end their latest losing streak at eight, they play the Pacers at the Garden, this afternoon at the Garden, St. John's was up nine points late on West Virginia, blew the lead, but Rasheem Dunn hit two free throws with five seconds to go, and they were the winning points, St. John's beat West Virginia 70-68, Syracuse a 34-point win over Georgia Tech, LIU beat Army by 13, in overtime it was Manhattan 54-453, UMass Lowell takes down St. Francis Brooklyn 94-63, and St. Bonaventure blew out Hofstra 73-45. College football, it is the SEC championship game, 1-15 to go in the first half, LSU leads Georgia 17-3, Big 12 title game goes to Oklahoma, in overtime they beat Baylor 30-23, in the FCS playoff second round game, James Madison blows out Marmoth 66-21, sports of 15-45 around the clock, Bob Usler 10-10 wins sports, wins. QFAN sports desk, here's Bob Usler, Jeff no surprise coming out of Giants practice, it is official now, Daniel Jones watch from the sideline today, he is out when the Giants play the Eagles on Monday night, he has a high ankle sprain, and Pat Shermer says, he'll wait and see how Jones responds to treatment, he did in practice this week. In terms of the name of Giants, you don't often remember the number of Giants in the world, but in the series, you know the name of Giants, and now know the name of Giants. It would be a good question, so you can understand the name of Giants, and be surprised by the name of Giants. 단어에서 풍기는 것처럼 경기장 금을 말하는 것 경기장 라인 경기장 라인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니엘 존이 대니엘 존이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고 사이드라인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스프레인 스프레인은 발목을 삐다 그러잖아요 삐다 삐다 뼈다 앵크리스 스프레인 그렇게 삐는 거를 스프레인이라고 해요 발을 삐어서 경기를 못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wait and see how wait and see는 뭐뭐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그런 말이죠 wait and see 두고 보자 이제 정확하게 wait and see what happens 누가 보채거나 그럴때도 편안하게 let's wait and see 그렇게 해주면 또 좋은 말이 되지요 wait and see 네 그리고 response to treatment 그렇죠 이거는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의 효과나 반응을 한번 보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두고 봅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네 노 서프라이즈 놀랄 것도 없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 사이드라인은 경기장의 라인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맨 외곽선을 말하는 거죠 사이드라인 거기서 지켜보는 선수가 있는데 다친 거죠 그 분이 앵클스 스프레인 발목을 뼈어요 네 네 스프레인 뼈다 그런 거고요 트리트먼트 한번 치료하는 거 보고 반응 보고 한번 지켜보자 이 말이네요 wait and se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UFAN 스포츠 desk here's Bob 유슬러 Oh Jeff no surprise coming out of Giants practice it is official now Daniel Jones watch from the sideline today he is out when the Giants play the Eagles on Monday night he has a high ankle sprain and Pat Shermer says they'll wait and see how Jones responds to treatment he didn't practice this week 네, 오피셜이 되는 거는 오피셜, 공수업 공수업입니다. 다음 문화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뭐 계속 아프니까, 그치? 아프니까, 지구서를 보고 언제 이제 그 경기에 다시 나올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요. 네. 노 좋아지는 거는 이제 좋아지는 거 판단하다 그 말이니까, 그치? 판단하다 그런 뜻이니까, 노 좋아지는 거 내가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그치? 판단하고 싶지 않다 그 뜻은 내가 이러니 저러니 그거 지금 말할 입장이 아니다 하고, how far he should be, 그런 것은 그, 얼마 정도, 얼마나 많이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뜻이죠. 아니면 얼마나 많이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되고, making progress 이란 말은, 이렇게 그러한 지금 앵클, 앵클 스프레인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진전을 보일지, 그치? 얼마나 좋아질지 두고 봐야 알겠다, 이제 두고 봐야 알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럼 express 이라는 거는 말하다, 표현하다 그러지요. 앵클미즘은 앵클미즘, 그치? 앵클미즘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이죠. 네. 네. 이 선수가 지금 아픈 거에 대해서 묘사가 많은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가봐요. 네. 네. 뭐, 앵클미즘은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팬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들 놀랄텐데, 안심을 주려고 하는 기사 같습니다. 네. 네. 뭐, express, 쭉 얘기가 지금 뭐, 그냥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특히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는 거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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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미스 했다는 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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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를 잃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 왔다. 그죠? 경기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지. 그죠? 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foot injury 그지요. 그거는 발부상. 발부상으로 foot injury. 그 다음에 tough season. tough season은 이제 뭐 터비는 거칠다 그런거죠. 거칠은 시즌인데 경기들이 잘 안 풀리는 시즌이라 그런거죠. 어려운 시간이다. 이 팀에는 그런 뜻이고요. rule out 이라는건 배제하다. TGBN rule out 이라는건 여기서는 빼다. 그러니까 경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takes over. take over 내는 것을 무언묻을 맞다. 그 다음에 책임 같은거 맞는거 아니면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맞는거 이런 것도 take over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interim. interim 이라는건 임시의 그의 임시. 임시의 head coach. head coach로서의 역할을 임시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거죠. replace라는건 replace. replace라는건 교체하다. 대체하다. fired. fired라는건 해고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yeah. Yeah. David 프레시티얼이 오늘 밤에 해고되었는데 해고되는 사람을 replaceаж 하게 되었습니다. That's right. Ray said that he will miss another game. 그는 다른 게임에 못들어간거죠. That's right. 왜 못 들어갔냐면 foot injury 발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되게 슬프겠네요 이 선수들은 몸도 아프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난의 시기인데 이게 tough season 그들의 잘 안 풀리는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겠죠 그거를 tough season 라고 하는군요 rule out은 뺀 거예요 이 주에 글을 뺐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그리고 take over는 뭘 맞다 직책을 맞다 일을 맞다 이런 것 같아요 take over 인터림 하면 임시로 뭘 맞는 거 인터림 replace는 대체하다 교체하다 이거 대신에 이걸로 하다 이럴 때 replace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on Monday that's not happening he'll miss another game because of the foot injury Giants-Eagles on Monday and it'll be the Jets and Dolphins tomorrow and Jets running back Le'Veon Bell this tough season continues he's been ruled out this week he's ill Knicks assistant Mike Miller takes over on an interim basis as the head coach of the Knicks he replaces the fire David Fisdale tonight 다음은 let's go 예 여기 지금 들으셔보신 것처럼 Losing streak Losing streak 경기를 할 때 왜 3번 계속 지고 4번 계속 지고 그런 말 쓰잖아요 그지요? Losing streak 지금 계속 지고 있다 거기 보니까 그런 것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보면 End End their latest losing streak 어떤 경기든지 어떤 팀이든지 계속 지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지요? 계속 질 때는 어떤 팀의 사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끌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는 Broader Lead 그런 건데 Lead 그지요? 리드는 승리 그 Lead 한다는 거는 이기고 있는 순간을 Lead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Lead 네 그것을 Bloader Lead는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것이요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전됐습니다 그런 말에 역전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구에 대해서는 얘기니까 하다가 특히 이제 뭐 농구는 업서거니 뒷서거니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니까 그지요? 네 Bloader Lead는 한참 이겼다가 이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예 그 다음에 Free Throws Free Throws 자유투 그죠? 자유투 Free Throws 그리고 Winning Point는 승점 승점을 Winning Point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아까 Knicks라든지 Pacers 이런 걸 우리가 읽어본 팀 명칭 중에 벌써 우리가 기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College College 이름들 College 각 College마다 미국에서는 그 College 팀이 300팀도 320팀인가 그래요 Colle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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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여보면 그런 것들이 자기 학교의 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루싱 스트리크는 계속 패배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셨죠? 네 이것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블루더 리드는 승리를 날려버린 거예요 네 날려버릴 게 없어서 승리를 날려버리다니 블루더 리드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네 윈윙 포인트 승점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네 다음 음역 한번 들어볼게요 네 UMass Lowell takes down St. Francis Brooklyn 94 63 St. Bonaventure blew out Hofstra 73 45 college football it is the SEC championship game 115 to go in the first half LSU leads Georgia 17 to 3 Big 12 title game goes to Oklahoma in overtime they beat Baylor 30 to 23 in the FCS playoff second round game James Madison blows out Monmouth 바로 66 66 to 21 sports at 15 45 내ến 블루아웃도 많이 이기다. 쉽게 이기다. 그럼 블루아웃 하프스트라. 하프스트라 유니버스티라고 있어요. 하프스트라 유니버스티라고 있어요. 뉴욕 로그아웃인데 있거든요. 거기를 블루아웃. 많은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옆에 보면 73대 45잖아. 그지요? 네. 크게 이겼네요. 네. 그러니까 블루아웃 했다는거지요. 그지요? 네. 그러면 ACC 챔피언. 그죠? ACC 챔피언이라는거는 아틀레나 코스트 컨퍼런스 풋볼 시즌. ACC는 아틀레나 코스트 컨퍼런스를 말하는거지요. 이 그룹의 게임을 말하는거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프 시즌. 그지요? 여기 보면 플레이어프 시즌 라운드 게임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뭐 그 야구나 농구나 축구나 우리 플레이어프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 그지요? 네. 네. 플레이어프라는거는 준결승이나 아니면은 시즌 최종전. 레귤러 프레이가 아니고 이제 거의 그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결승전을 통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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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라운드 클럭이라는건 어라운드 클럭. 어라운드 클럭이라는거는 하루 24시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24시간 매시 매시간 15분에서 또는 45분에서 45분에서 스포츠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렇겠습니다. 네. 뉴스고지. 그러니까 방송고지를 해준거네요.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긴다는 표현이 두개 나왔는데 테이크스 다운. 이게 분해하는건데 분해하는거하고 이기는거랑 무슨 생각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봇 같은걸 생각해보면 산산조각을 낸다는거겠죠. 산산조각. 산산조각 낸다는게 분해시켜버린다는거 아냐. 그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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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한 단어로 어감이 왔나봐요. 그지요? 네. 테이크스 다운은 승리한거구요. 많이 이긴거에요. 블루아웃도 승리한겁니다. 네. 이것도요. 두개가 이제 이런 변화되는 승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변화로 해서 해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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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칠맛나는 그런 표현인거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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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각 회사마다 아니면 미국 대학마다도 대학마다도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풀볼팀이나 베이스볼 팀들이 있잖아요. 베이스볼 팀. 그 있는 중의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바나벤처라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대학 이름이지만 이런 팀 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칼리지를 알게 되고 또 지원하게 되고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This week, he's ill. Knicks assistant Mike Miller takes over on an interim basis as the head coach of the Knicks. He replaces the fired David Fisdale tonight. But the Knicks try to end their latest losing streak at 8. They play the Pacers at the Garden. This afternoon at the Garden, St. John's was up 9 points late on West Virginia. Blew the lead, but Rasheem Dunn hit 2 free throws with 5 seconds to go. And they were the winning points. St. John's beat West Virginia 70-68. Syracuse a 34-point win over Georgia Tech. LIU beat Army by 13. In overtime, it was Manhattan 54-453. UMass Lowell takes down St. Francis, Brooklyn 94-63. And St. Bonaventure blew out Hofstra 73-45. College football, it is the SEC championship game. 1-15 to go in the first half. LSU leads Georgia 17-3. Big 12 title game goes to Oklahoma in overtime. They beat Baylor 30-23. In the FCS playoff second round game, James Madison blows out Marmoth 66-21. Sports at 15-45. Around the clock, 5-year slur. 10-10 win sports. Win sports. 오늘 뉴욕의 스포츠 소식, 미국의 스포츠 소식,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풋볼과 농구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팀들의 이름까지 다 일목여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생소한데요. 자꾸만 듣다 보면 어떤 팀 이름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그런 것들 잘 들리게 돼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